많이 늘었어요 산하? 네 진짜 여기있어? 진짜 여기있어? 어, 잠시만 더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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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ㅂㅂㅂ은 ㅇㅂ ㅂㅂ ㅂㅂㅂ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난 샹이라고 해. 일할 수 있을 때 어떠셨어요? 이거 지금 하이 하이 하는 거예요? 아니 맨 처음에 했을 때 진짜 악마 도심하여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쭉 내면 돼요. 전 완전 모르겠어요. 내심 기다린 적 있으신가요? 오늘 뭐하나? 안방TV 예스 소리 없이 리듬 다 보자. 자기들 몸속이 흐르는 리듬 다 보자. 이렇게 해서 안방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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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이 아 아 아 다구 알고 있잖아 그대 가고 있잖아 그대 가고 있잖아 이러고 싶지 않아 다구 알고 있잖아 그대 가고 있잖아 이러고 싶지 않아 내게 또 하자 뭐지? 제가 많은데 어 민아 오늘 미쳤다 자 혹시 리더님 혹시 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? 어 민아 언니 버전을 보고 싶습니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좋았다 잠옷이 짧아서 눈을 어디에다가 지오네 인정 제 마음이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가끔 좀 민망한 날 그런 날이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좋아 재밌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을 위해서 입어줘 아니 잠시만요 여기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누나 잘 지내셨죠 저 나가수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정포토님이 누나도 먹고 살아야지 대신 나중에 네 영정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입금은 언제 되니라고 입금이 무슨 말이죠? 그래서 나가수가 은혜님이 주면서 올려주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누나 잘 뽑아서 여러분 안녕 많이 가니까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